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건데요.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국내 17곳의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실제 지난 4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대출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차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조정작업에 일제히 착수한 겁니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도 어제부터 전세대출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습니다. 가계대출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지자 은행권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자도 많은 대출을 받기가 이자 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전세가 자꾸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도 향후에는 전세 자금 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금리 상승하는 속도나 폭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이자의 증가세가 약해질 거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이자 수익으로 편하게 돈 버는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비이자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원과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